언니,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건물 줄을 만나요? 언니는 제 인생을 180도 바꿔주셨습니다. 진짜 일반 결혼정보 회사는 이거 많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없는 일도 아니죠. 그래서 저는 지역적인 것 때문에 뭐해서 싫어, 뭐해서 싫어, 나이가 싫어 이런 걸 밝히다가는 진짜 시집 못 가요.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마세요. 최근에 결혼사례 소개해줄 때 거의 서울 수도권 위주로만 소개해 주잖아요. 근데 지방사례는 없어요. 아 많죠. 지방사례는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보다는 인원수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사례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특히 부산. 피디님도 아시잖아. 나 부산지사 생기고 나서 웬만하면 매주마다 좀 가는 거? 다 계속 꾸미지셨어요. 나 너무 피곤해.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영이 아주 쭉쭉 잘나요. 오늘은 지방에 거주하는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결혼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근데 또 평범하다고 하면서 연봉만 6천 7천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진짜 평범한 여자예요. 여자분은 나이는 31살. 거주는 부산입니다. 직업은 개인병원 간호조무사. 연봉은 3천 초반대고요. 합력은 초대졸입니다. 부모님 노후는 되어있고 모아둔 돈 4천만 원. 그러니까 31살에 4천만 원 모아놓고 직업도 아주 안정적이지 않고 그건 진짜 평범한 여자분이죠.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. 언니 저는 지방에 살고 돈도 많이 못 마구 했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여자분 자체가 아주 눈이 높지는 않더라고 남자 나이도 7살, 8살 연상까지도 본다고 하고 직업도 다양하게 보고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역적인 거를 굉장히 조율해서 보더라고요. 왜냐면 자기 직업군이 옮길 수가 있잖아. 그래서 남자가 수입이 괜찮고 좀 비전이 있는 직업이면 서울, 경기, 부산, 창원 등등 해서 만남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.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서울 경기권 하려면 봐요. 왜냐면 요새는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이 다 고향이 서울 경기가 아니라 부산이 고향이신데 서울로 오신 분들도 있잖아. 일 때문에. 여러분들도 뭐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. 여자분들 마인드가 바뀌어서 아니 내 인생이 달린 건데 예쁘고 좋은 물건 있으면 그 물건 사러 중남 신세계도 오는데 여기를 왜 못 와요? 왜냐면 이제 KTX가 있잖아요. SRT도 잘 돼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교통도 편한 거야.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지. 그래서 이 여성분이 총 만남 남성분은 한 15분에서 20명 사이 정도가 됐거든요. 많이 만남하셨죠? 조건을 좀 푸니까랑 푸니깐. 공무원부터 해서 일반 회사원 중소기업 남성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어요. 근데 그중에 한 분과 만남을 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이 남자분은 바로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남성분이었습니다. 남자분 나이는 38살. 좀 나이 차이가 나네요. 나이 차이가 좀 났죠. 근데 외모는 또 훈훈하고 동안인 편이었고요. 키는 좀 작았어요 남자분이. 한 71 정도 되셨고 이 친구는 경기도 수원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좀 해놨었고요. 7억 원 가량에.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데 일반 고깃집을 좀 몇 개 갖고 있었어요. 수입은 남자분이 월 1,000 정도 이상 좀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쪽에 공개한 것만 해서요. 그리고 부모님 노후도 안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또 다 두 분 다 교사하셨어요. 여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결혼을 조건적으로 매우 잘했죠. 능력 있네요. 그러니까 언니 제가 KTX 타고 몇 달 동안 다닌 보람이 있대요.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남편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. 자영업자가 오히려 이런 건 장점이 많아요. 맞아요. 저희 회사가 특히나 대기업군의 직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좀 젊은 사업가분들이 은근히 많아요. 왜냐하면 이제 제 직업의 특성이 또 저도 어떻게 보면 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살고 만족해하고 있지 여자분은. 거리가 멀더라도 내가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자의 스펙도 물론 좋지만 남자분 자체하고 잘 맞으니까 일단은. 사실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트로필은 아니다라는 거지.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정도의 스펙에. 거기서는 중소기업이나 진짜 잘 만나면 공무원 정도.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 만나는 정도의 직업군이 공무원이거나 남자가 아니면 대기업을 좀 다니거나 뭐 그 정도예요. 그리고 그 정도 다니는 남자들은 또 같은 여자 공무원을 원하거나 이런데 이 여자분은 그런 직군은 또 아니잖아.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선호하는 직업군은 아닌 거지. 그러니까 공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? 서울로 한 거지.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. 부산에는 그럼 스펙이 다 낮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부산도 전문직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. 서울이. 근데 이렇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잘 맞았던 게 서울에 몇 번 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. 왜냐면 놀거리도 많죠. 볼거리도 너무 많죠. 뭐 언니 제 세상이에요. 너무 좋아요. 라고 해서 진짜 저 만나러 주말에도 올라오셨거든요. 왜냐면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즐길 수 있는 게 적잖아.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저는 언니 무조건 서울로 시집아야 돼요. 이게 너무 확고했던 분이야. 서울 맛을 봐버렸어. 서울 맛을 봐버렸어. 자 또 평범한 여성분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. 이분은 좀 나이가 앞에 분보다는 있죠. 여자분은 만원이셨고요. 나이는 서른 여덟입니다. 직업은 디자이너시고요. 거주지는 창원. 연봉 4,000 초반. 플러스 프리랜서 업무로 해가지고 천만 원 정도 부수입이 있어서 5,000. 학력은 4년 재졸. 이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. 홀어머니가 이제 계셨고요. 뭐하는 돈은 6,000입니다. 여자분은 다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요새는 골드민스들도 초혼이신데도 재혼도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나는 분이 있더라고. 진짜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기도 하고 저희 회원이시기도 한데 사람 진짜 괜찮은 분. 내가 이런 이런 분을 알고 있는데 너 혹시 아이없는 재혼도 가능하니 한 혼인 기간이 1년 정도 되고 사유는 전처에 잘못으로 인한 거다. 라고 했더니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. 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분은 한 번만에 되는 분이에요. 서울에서 알만한 이름의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남자분인데 3억 원을 계셨어요. 남자분의 스펙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. 이분은 요식업으로 좀 잘 버시는 분이라 나이는 40대 중후반 매출은 100억대 이상입니다. 서울에 본인 소유의 건물 있음. 그래서 현재는 두 분 결혼하셨고요. 건물에서 거주하세요. 근데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조건을 줄였다고 해서 나이 많은 여자가 이런 남자 소개 받는 게 잘한 거 같구나.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여자분이 나이 많은 남자한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재혼이지만 이렇게 진짜 경제력이 괜찮고 사람 자체는 괜찮거든요. 이게 더 낫지. 같은 또래 남자보다 가는 거 보다. 근데 대표님 나이가 있지만 능력적 남자가 20대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 남자가 깨어있는 남자잖아. 괜찮은 남자가 내가 해줬죠. 근데 이제 이 분이 초혼을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예쁜 여자분이랑 했다가 된통 확 당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재혼은 정말 평범한 여자를 원했어. 생활력 강하고 근데 그 여자분이 바로 이 여자분이었던 거죠. 제가 그 점을 많이 어필을 했고 이 남자분도 사업하고 이제 전 와이프한테 많이 그런 걸 겪었잖아? 그러니까 재혼이다 보니까 그거를 완전 잘 캐치해서 맞았던 거죠. 여자분 너무 고마워하죠. 저한테 그래요. 언니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건물 줄을 만나요? 언니는 제 인생을 180도 바꿔주셨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죠. 흐뭇하죠. 이런 거 보면요. 그러니까 이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간혹 있어요. 진짜 일반 결혼정보 회사는 이거 많습니다.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없는 일도 아니죠. 각자의 타이밍도 있고요. 본인 팔자도 있는 거 같아 나는 솔직히. 그래서 이거는 자기 복 아닐까 싶어요. 여자들이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분도 못 살지 않아요? 라고 바라지만 매우 잘 살아요. 그래서 저는 지역적인 것 때문에 뭐해서 싫어요? 뭐해서 싫어요? 나이가 싫어? 이런 거 밝히다가는 진짜 시집 못 가요. 이 여자분이 왜 같겠어요? 다 풀어버렸잖아 그냥.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나한테 밝혔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안 하고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짚어준 거야.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빙빙빙 돌려서 아닌 척 얘기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간만 낭비하고요.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간다니까요. 오히려 저는 이렇게 솔직한 게 좋아요. 그래서 제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새해가 돼서 나이가 많아서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만 졸이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서 본인 짝 찾는 거에 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건 마지막 꿀팁이에요. 내가 원하는 스펙은 간단 명료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요.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